왓따와스진행자 왓따입니다 왓따는 구독자님을 위하여 영상 제작내용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가 버스 ktx 그리고 승용차를 이용해서 경주에 있는 간표해변을 들렸습니다 아랍지를 들리고 정자와 햇집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경주 용장 한옥패션에서 한옥을 체험하고 불국사에서 따보탑 석가탑을 보고 대한민국 최대의 한우산지 마을 봉계에서 참솔 숯불구이를 먹고 현장에서 나레이션도 하고 왔습니다 왓따와스TV의 진영경 왓따입니다 왓따는 오늘 불국사 다보탑과 석가탑을 통해 먹었습니다 아주 멋진 장소입니다 1500년에 한국의 역사가 있는 숨결이 있는 불교의 상징 석가모니와 신라가 함께 숨쉬는 이 자리에서 왓따가 함께 숨길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